톰의 페인트샵 안녕하세요 타일러 어디가요? 톰의 페인트샵이요 새로운 외모로 바꿀거에요 와 신나요 다 왔네요 안녕하세요 톰 타일러가 가장 좋아하는 위니더푸 캐릭터처럼 외모를 바꾸고 싶대요 할 수 있어요? 좋아요 정말 귀엽게 변형해줘요 먼저 할게 뭐죠 톰? 오우 그 색은 타일러의 몸이에요 우와 벌써 확실히 다르게 보여요 타일러 다음은 뭐죠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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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우 그 줄무늬들은 쿨이네요 그건 뭐죠 탐? 네 그래요 커네요 이제는 귀들도 생겼어요 타일러 그 페인트는 어디에다 칠할거에요 탐? 눈썹 귀여워요 어? 그건 도대체 뭐에요? 아 꼬리에요 타일러 정말 못 알아보겠어요 오 어떡해요 위니를 원했어요? 하지만 페글렛도 쿨하잖아요 처음 원한 것이 아니었어도 타일러가 새로운 외모를 좋아하는게 기뻐요 잘가요 타일러 새 모습을 즐겨요 톰의 페인트샵 안녕하세요 여러분 락키 버즈라이트 이유로 정말 멋있어요 락키와 맞추게 우디 페인트칠을 받고 싶다고요? 좋아요 탐! 아기 탐이 보안관 우디처럼 되고 싶대요 해줄 수 있죠? 어허 좋아요 멋있게 변할거에요 자 먼저 뭐죠? 이 많은 페인트가 다 필요해요 어허 아이고 아기 탐이 보안관 이따가 적게 지결 nothin baik 그리 fase 아luence 아눈 dev 2050 뜨충 될 구멍 안inke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, 소가죽 재킷이네요. 이제는요? 흠, 그 빨간색은 어디다 쓰죠? 아, 그래요? 셔츠가 격자무늬 패턴이죠, 아기텀? 으흠! 그리고 우디가 우디의 청바지와 벨트도 있네요 흠... 그것은 뭐죠? 오... 우디의 보안관 배지군요 맞아요 그 안에는 뭐가 있죠, 탐? 우와, 그 카우보이 모자가 꼭 맞네요 사막이 정말 우디처럼 생겼어요 대단하네요 라키, 탐을 봐요 둘이 같이 완벽한 파트너가 됐네요 잘 있어요, 아기 탐 재밌게 즐겨요 탐과 라키도 잘 있어요 다음에 봐요 톰의 페인트샵 샬리아기가 오늘 즐거운 모습이네요 아, 왜 이렇게 기쁜지 알겠어요 탐의 페인트샵에서 새 모습으로 바꾸러 가는 중이라 그렇군요 안녕하세요, 탐 샬리를 변형할 준비는 다 됐나요? 어떤 캐릭터로 바꿔줄 거예요? 제가 뭐? 하하하하 샬리가 대단한 포코요로 변하겠어요 포코요처럼 활기 있으니까요 탐이 먼저 보안경이 필요하대요, 샬리 샬리에게 맞는 작은 보안경들이 있어요, 탐 이제 페인트칠 준비가 다 됐네요, 샬리 그 파란색이 잘 어울리네요 그렇지만 작은 샬리에게는 스프레이가 너무 강할 것 같아요 오, 그래서 조그만 스프레이 페인트도 있어요 정말 잘 준비했네요 기반 페인트는 다 됐네요 이제는 포코요와 같은 피부색 페인트를 찾아서 샬리의 얼굴과 손을 칠해야죠 보안경을 쓰는 게 좋은 생각이었죠, 샬리 보안경을 쓰는 게 좋은 생각이었죠, 샬리 다음은 휠캡을 칠하면 손처럼 보일 거예요 휠 좋아 보여요, 샬리 흠, 그 노란 페인트는 어디다 쓸 건지 궁금하네요 그 노란 페인트는 어디다 쓸 건지 궁금하네요 오, 포코요의 지퍼군요 오, 포코요의 지퍼군요 찬리 아, 바로 그거예요 좋아요, 다 끝났어요 포코요 왜요, 탐? 혹시 더 해야 할 게 남았어요? 라디오는 왜요, 탐? 라디오는 왜요, 탐? 라디오는 왜요, 탐? 탐이 마지막 하나 줄 거를 깜막했어요 히히 왁, 빠르르르르 어? 선글라스 좋아요, 너무 멋있어요, 샬리 히히 우와, 샬리의 변신과 현안한 춤 동작이 꼭 포코요 같아요 수고했어요, 탐 다음에 봐요 견인차 톰 잘했어, 제리 경주에 이겼어 되게 피곤해 보인다 오늘 경주가 하나 더 있어서 자동차 운반차 샬롯이 널 거기에 데려다 주는 거야? 좋다 안녕, 샬롯 있잖아, 제리가 이겼대 경주용 차들을 다음 경주 장소로 데려다 줄 준비됐어? 좋았어 램프를 내려서 다른 차들이 올라갈 수 있게 해주자 조심, 조심 완벽해 이제 제리 차례야 이제 제리가 떨어지지 않게 고정시켜 주자 좋았어 이제 램프를 올리고 제리와 친구들을 다음 경주지로 데려가자 흠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램프가 낀 것 같아? 흠 흠 얼른 견인차 톰을 불러야겠다 흠흠 흠 흠 유 흠 이봐, 톰 얼른 와봐 자동차 운반차 샬롯에게 너의 도움이 필요해 흠 샬롯은 경주로에 있어 서둘러 더 빨리 갈 수 있겠어 톰 경주용차 제리가 다음 경주를 하러 가야 돼 힘내 샬롯 여기 견인차 톰이 왔어 톰이 니가 자동차들을 데려갈 수 있게 도와줄거야 샬롯을 차고주로 데려가서 뭐가 문제인지 찾아보자 뭐가 문제야 톰 샬롯을 견인하기에 너무 무겁다고 저런 그럼 우린 어떻게 하지 톰 뭔가 생각이 있는거 같은데 제리 이봐 제리 니 친구들과 함께 램프 아래로 내려갈 수 있겠어 조심 조심 잘했어 좋았어 이제 제리의 친구도 땅으로 다시 내려와야 돼 이제 좀 나아 톰? 좋았어 이제 톰이랑 같이 차고주로 돌아가자 다음 경주를 놓치지 않게 서두르자 걱정마 제리 금방 끝날거야 뭐가 문제야 톰? 샬롯의 램프가 끼인거 같아? 샬롯의 램프가 끼인거 같아? 좋은 생각이야 톰 좋은 생각이야 톰 오히려 샬롯의 램프가 다른쪽도 오일을 바라고 응 잘했어 톰 어떤 것 같다? 샬롯이 이제 차들을 데려갈 수 있을까? 하나 더 남았어? 알겠어 전 그렇게 얘기한다면 상자 안에 있는 게 뭐야? 스폰지인 건가? 뭘 써낼 거야? 좋은 생각이야 저 지늑을 모두 씻어내자 샬롯 좋아 보인다 이제 자동차들을 다음 경주로 데려갈 준비 됐어? 일어나 이제 다음 경주로 너희를 데려갈 시간이야 또 만나자 안녕 안녕